안녕하세요. 데이식스 원필입니다. 오늘 제가 불러드릴 곡은 성시경 선배님의 희재라는 곡입니다. 일단 이 곡을 되게 너무 좋아했었고 짧게 불렀던 적밖에 없어서 오늘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는 일단 되게 아련하다 해야 되나? 딱 들었을 때 그냥 너무 좋았어요.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아날로그를 좋아한 이유는 뭔가 꾸밈이 없이 그것만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오리지널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보컬의 감점은 미성? 그리고 감성이 느껴지는 공감 능력이 있어서 이해를 잘 하는 것 같아요. 여기에서는 이런 뉘앙스로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리고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일단 제가 밴드의 일원으로서 건반을 하고 또 작사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약간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. 이건 너무 확실하게 있어요. 저희가 데이식스로서 계속 해왔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사는 얘기 과장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는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. 계속 가사에 특히 일상적인 것들이 많아서 저희도 부를 때 저희도 힘을 받거든요. 약간 치료라 해야 되나? 그런 게 약간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희 음악에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꽃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